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요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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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많이 아파 아유 열 나는 것 좀 아유 감기 걸렸네 아유 속상해라 아유 아 봄수야 너는 감기 안걸렸어? 나는 안걸렸는데 아아 아이 그래 요로야 요기 요기 죽이야 죽 일어나서 먹어 일어나봐 일어나봐 자 앉아봐 앉아봐 아니 앉아봐 아빠는 물이라도 먹어 앉아서 그러면 아이 열이 많이 나네 아유 아유 물이라도 먹어 요기 아유 이거 올려놓을게 이거 먹어 있다가 알았지? 아유 걱정이야 걱정이야 이불 푹 텄고 어 좀 자면 괜찮아질거야 요로 알았지? 아유 걱정이야 걱정이야 아빠 아빠 저기 나가있을게 푹 쉬어 음 아이고 요로에 요로가 감기에 걸렸나보네 아유 걱정이다 걱정이야 아유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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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걸렸대요 감기 걸렸대요 흐흐흐흐 흐흐흐 아주 뭐 약해 빠져가지고 말이야 어? 감기나 걸리고 엥? 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 오빠 바보잖아 아닌데 나 바보 아닌데 바보 아닌데 나 바보 아닌데 바보니까 감기 안걸리는 거야 엄맘떼 바보에에여 지금 취급 Person PM PM Lookowi 숙자 여보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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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봉수야 쉬잇 응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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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나와 빨리 왜왜왜왜왜 아니 엄마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응? 지금 자고 있어 그니까 조용히 해야 돼 뭐야 엄마도 감기에 걸렸어 어 요루하고 담요가 아니 우리 여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나 속상해 죽겠다니까 아빠 지금 아빠 아빠 응응응 왜? 요루가 그러는데 바보는 단순해서 감기가 안걸린데 진짜야 바보는 단순해서 감기 안걸린다고? 응 아니지 아니지 봉수도 감기 몇 번 걸려봤어 나 근데 한번도 안걸려봤는데 아 아빠도 지금 감기 아니잖아 아빠도 그럼 바보게 어? 헤헤 아빠는 근데 걸렸었잖아 저번에 아이 넌 아주 어려서 안걸리는거고 아 어쨌든 에이 그런 말이 어딨냐 어? 다 바보면 다 그럼 감기 안걸리게 에이 아니야 아니야 아빠 아빠 뭔가 왜 안걸리지 응? 누가 말한건데? 요루가 요루가? 아 요루가 요루가 놀리려고 그런거지 봄수 에이 그치? 응 아빠도 감기 안걸렸는걸? 응 맞아맞아 맞아맞아 내가 바보 올릴거 없지 에이 그럼그럼그럼 아유 올라와도 쉬고있어 아빠도 거실에서 설거시 좀 해야겠어 응응 응 맞아 난 바보가지 응 야 요루루 아빠가 어? 그거 바보는 감기 안걸린다는 거 거짓말이래 아니래 그거 응? 왜? 아니래 아니래 그런건 어때 아니야 바보는 감기 안걸리는 거 맞아 아빠도 바보라서 감기 안걸리는 거거든 응? 에이씨 아닌데 아빠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빠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건데 음 음 배고프다 요루야 응? 넌 배 안고프냐 안고파 음 음 그러면 엄마한테 밥해달라고 그럴까? 아이다 엄마는 감기 올려서 잔다고 그랬으니까 맞아 아빠한테 해달라고 그랬겠다 아빠한테 아빠아 흐흐 아빠 밥해 좀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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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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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고파 뭐야 아 아 봉쥐야 아오 응 뭐야 왜 누워있어 아니 아빠가 아유 잠깐 설거지하고 잠깐 TV 보고 있는데 아유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지러워서 지금 누워있어 아유 아무래도 감기인 거 같아 봄쥐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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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robbed 어었 엌 흐흐흐흐흐흠 limited 그 buen 으흐흑 으흐흐흐흠 흐흥 conex 햍 오 흐흑 캡 이 냉장고에 머리를 넣자 하아! 하아 머리! 하아 머리가 머리가 차가워하아 하아 아니야 아직 부족해 다시 하아 머리 얼어요 하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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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얼어요 하아 하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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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이걸로 부족해 더 차갑게 몸을 차갑게 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하아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머리 하앙! 하앙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하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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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 냉동고에 머리까지 넣는데 왜 감기가 안걸리려고요 나는 예 아니야 또 또 다른 방법이 있지 무조건 감기에 걸리겠어 잠시만요 얼음물에다가 어 그게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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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차가 미더덕! 하하 차가! 하하 안돼 안돼 부족해 부족해 에이 얼음물에서 아이스크림 먹기 하하 차가! 하하 차가! 하하 차가! 하하 차가! 하하 하하 너무 차가! 너무 차가! 아니야 부족해 부족해! 하하 차가! 하하 대기! 이 상태로! 물을 물길을 말리지 않고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겠어! 엄마 나와! 으악! 하하! 하하! 으아아아악! 쯧 으악! 으악! 하하 여기는 에베레스트 감기를 위해서라 나는 정상까지 올라가겠어 비켜! 나 감기 걸려야 된단 말이야 비켜! 북극곰주제 에베레스트 오다니 흥 나는 감기를 걸리겠다 걸리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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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한숨자고 일어났더니 아유 몸이 말짱말짱하네 아유 오우! 아 여보! 아 여보도 한숨자고 일어나니까 어 감기 나왔지 아 자고 일어났더니 감기 나왔다고?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유 요루루는 괜찮으려나? 앗 어? 요루야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 어? 요루야 감기 나은.. 나왔어? 어? 나 이거 자고 일어나니까 완전 말짱한데? 어? 내가 줘봐 어? 열이 없네 요루? 어? 어? 그나저나 이거 아침인데 봄수는 왜 안 날 와? 아침밥 먹어야 되는데? 오빠 아픈거 같던데? 어? 봄수가 아프다고? 어? 봄수 감기 흘리는적 한번도 없는데? 많이 아프대? 네 많이 아프대? 몰라? 엄청 아파버렸어 그래 야 봄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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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봄수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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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수야 왜 웃고 있어? 어이구 잠깐만 어이구 이만이면 대봐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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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가 어이 이만에 열이 펄펄 끓네 이거 완전 용암이야 용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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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보 아니다 아예 바보가 중요한게 아니고 야 봄수야 너 어째길래 이렇게 요 갑자기 열이 나냐 요 감기 너무 심한거 같은데 너? 봄수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에이 무슨 소리 하는거야 아이 봄수야 너 야 너 열이 너무난다 야 어휴 봄수야 안아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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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얘가 얘 장난 아니네 아, 봄수야! 너 안되겠다 안되겠다 어, 너 아빠랑 병원가자 병원 어, 얘가 너무 아파 보인 병원가자 병원가자 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 아니, 병원 안가도 돼 나 그냥 그냥 감기 걸렸을 거 너 바보가 아니라 감기 걸린 거 뿐이야 아니 아니, 감기 너는 열이 너무 끓여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 거 같애 아이고, 얘가 열이 왜 이렇게 짐해 빨리 따라와 따라! 가자 빨리 주사 맞아야 돼, 너 빨리 따라와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어지럽지 너 지금 어 어지럽잖아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애가 많이 아파보이네 아이 저희 아이가 열이 엄청 많이 나가지고 아이 감기어린거 같애요 주사한방 놔주세요 어 잠깐만요 아 일로와봐 몸살 일로와봐 아니 저 바보할게요 선생님 저 괜찮다니까요 이야 열이 어마어마한걸 아 그 이렇게까지 열이 많이 나은 애는 네 진짜 주사실에 엿다시만한걸로 써야지 낫습니다 범수야 주사실로 들어가 어 주사실로 들어가 자 일로와 범수 일로와 일로와 주사 맞고와 으흑 자 자 너는 아프게 맞아야돼 감기가 그리 안나와요 자아 야 야 야 으하하하하하 으아 저 그냥 바보할게요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잇 잘못질렀네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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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